이 돈, 한복희가 주던가요? 제가 달라 해서 준 건 아니고요. 원래 제 돈이니까. 근데 이 돈을 왜 저한테 두자입니까? 회장님, 대단하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 원래 처음부터 회장님 뵈려고 서로 올라온 겁니다. 전 투자 같은 건 필요 없는 사람이고요. 진짜 투자할 만한 좋은 데가 있는데. 네? 거기가 어딘가요? 저한테도 정보 좀 주시겠습니까? 얼마죠, 이게? 어, 500입니다. 한복희는 왜 양 선생님께 이 돈을 돌려줬을까요? 복희도 알고 있거든요. 제 생돈 500을 사기꾼한테 날린 거를. 고모부라고 하셨죠? 네, 친 고모부는 아니고요. 뭐,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복희 엄마랑 처난분하고 그러니까 양 조장 사장님하고 재혼하시면서 그럭저럭 제가 고모부가 된 거죠. 한복희가 뭘 하면서 이 돈을 주던가요? 별 말 없이 그냥... 양 선생께서 한복희를 아주 많이 감동시킨 모양이죠? 감동이요? 분명 한복희도 돈이 아쉬울 겁니다. 사업이란 게 운전 자금이 필요한 건 상식이니까요. 근데 이 돈을 선뜻 고모부님께 돌려드렸어요.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컸으면 그랬겠습니까? 아, 뭐 그게 좀... 아, 그게 제가 좀 예는 썼습니다만은... 한복희요.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. 양 조장에서 아마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은 양 선생일 겁니다.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정보를 달라셨죠? 네. 제가 권하는 대로 하실 겁니까? 아휴, 물론이죠. 그럼 덕천 양 조장이 하세요. 덕천 양 조장이요? 아, 그럼 회장님께서는 양 조장이 성공한다 믿으십니까? 저요. 말아먹을 것 같은 사업엔 절대 돈 안 꽂줍니다. 한복희도 믿고 돈을 꽂았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확신이 있었어요.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엄한 데 투자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실 일 있습니까? 공주야, 어떻게 네가 밥상을 직접 그렇게 들고 오냐, 어? 이거 내가 끓인 거야. 좀 먹어봐. 아휴, 참. 황소였어, 쩝가. 무슨 소리야. 나는 네 앞에서 애기 뵌 것도 미안 싫어하야. 별 소리를 다 한다. 이거부터 좀 마셔. 아들 걱정돼서 그런 거지. 다른 데는 문제 없는 거지? 내가 우리 만득이한테 이 얘기했다. 네가 아버지가 서울 가서 좋게 나쁜 일이 생겨갖고 이 엄마가 마음이 참말로 아프다. 안 걸려도 힘이 드는데 네 가장 못하면 안 된다, 그랬지? 애기가 말도 알아들어? 아이고, 신통방통해. 내가 지난번에 한 두 번 타일렀거든? 그 뒤로 그냥 입덧이 탁 없어졌어. 우리 만득이는 참말로 효자란 게. 그래. 효자들 좋으니깐 이거 먹고 얼른 기운 내. 오, 습다. 금주야. 너 내가 영표를 정말로 좋아하는 거 알지? 내가 영표 그것을 애일 때부터 업어서 키웠다. 너가 아재는 영표보고 어머 배신다다 어쩌다 믿다고 저랬었는디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여. 영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응? 그 배신감 때문에 섭한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. 영표도 아재 마음 알 거야. 나는 우리 영표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안 싫어 보다. 그것이 부모도 없이 이 집에서 그렇게 컸는디 그래도 그렇게 멋지게 커져서 얼마나 좋으냐. 난 우리 영표 생각만 해도 야. 정말로 뿌듯하고 이쁘고 기특해. 아재 마음 영표한테 전할게. 그리고 금주야. 이 아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야.